정선군이 농촌 신활력 플러스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49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선군은 내년부터 4년간 국비 49억 원 등 모두 70억 원을 투입해 농업 공동체 사업 기반 조성과 특화 산업 육성 등의 11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하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농촌의 자원과 조직을 활용해 자립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농촌 신활력 플러스